청주 상당교회가 제3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페스티벌을 10월 한 달간 개최하고 있습니다. 페스티벌 첫 주 이주민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으며, 각 문화별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, 자파와 생필품을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. 상당교회는 10월 한 달을 이주민 선교회 달로 선포하고, 우리 함께 투게더란 주제 아래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와 이주민 체육대회, 이주민 가을음악회와 K-댄스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. 이번 페스티벌은 중국과 일본, 몽골과 러시아 등 각 문화권 이주민 예배팀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.